KBS 뉴스 김성현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이곳을 50년간 같이 공동개발하기로 협정을 맺었습니다. 6년 뒤죠. 그러니까 2028년이면 이제 50년 협정기한이 끝납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7광구를 두고 한국과 일본 또 이제 중국까지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독도만큼이나 중요한 영토이기 때문에 저 역시 이 문제를 10여 년 전부터 계속 치료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제수에서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한일 공동개발구역 제7광구를 두고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홍사원의 경제수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경제 오디션 내가 경제스타 K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서 힘드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오디션 내가 경제스타 K 힘든 경제 상황을 이겨낸 감동 스토리 우리 가정의 특별한 경제 공부법 슬기로운 투자 아이디어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라면 모두모두 환영합니다. 총 상금 6천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당신의 투자의 길을 춤추게 하는 새로운 투자 플랫폼 탱고픽에서 함께합니다. 내가 경제스타 K 사연은 오늘까지만 봤습니다. 홍사원의 경제수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오늘 7광구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이건 사실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7광구라고 불렸는데 정확한 명칭은 한일 공동개발구역 JDG, JDZ 이렇게 불려집니다. 7광구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에게 지금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지현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최지현입니다. 최 교수님과는 제가 7광구 취재하면서 굉장히 많이 제가 인터뷰도 요청을 드렸었고 자문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법적인 문제 잘 알고 계시니까 오늘은 저도 이게 제가 2009년부터 7광구 문제 취재했었거든요. 저는 사실 이게 독도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좀 아는 게 있으니 같이 좀 최 교수님하고 같이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먼저 7광구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최 교수님도 최 교수님은 당연히 알고 계셨을 테고 제가 그래서 7광구가 뭔지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주도 남쪽에 있는 해저 대륙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1968년도에 UN에서 그때 아시아 경제개발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었는데 거기서 여기를 자원 탐쇄를 쭉 했었다고 해요. 그때 이제 나온 보고서가 7광구 포함해서 동중국해 이 지역에 굉장히 많은 석유가 묻혀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세계 최대 매장량을 예상을 했었어요. 그 이후에 나온 보고서에서도 천연가스가 특히 더 많을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10배 정도 더 많다. 이런 추정, 물론 추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갑자기 그때는 박정희 정권이었죠.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여기 우리 거하고 선언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랬더니만 일본이 사실 거리상으로 보면 일본하고 사실 좀 더 가까워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박정희 정권에서 이거 우리 거하고 선언을 할 수 있었던 배경 그 부분부터 한번 최 교수님이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아, 예, 예. 7광구는 홍사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중요한 우리나라의 해양 영토 혹은 대륙북인데요. 이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왜 대륙북 문제, 칠광구 문제가 불거졌느냐. 그거는 먼저 대륙북에 대한 개념에서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대륙북 개념은 오래전부터 나왔었고요. 트루만 대통령이 인접 대륙북에 관한 주권 선언을 이미 1950년대에 합니다. 그래서 200회리까지 자기 대륙북이다라고 얘기하고 했었는데 우리나라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국제법 박사하십니다. 미국으로 막몽에 안 서서 국제법 박사를 따셨거든요. 그러면서 트루만이 선언했던 것을 따라서 우리도 인접 대륙북에 관한 선언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주권적 거리를 대륙북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1958년에 이런 국가들의 여러 움직임들이 조약 형태로 결과물이 나오는데 이때 조약에는 대륙북이라는 개념이 확실히 등장하고요. 대륙북에서 연안국들이 해저 광물자원 이런 것들에 대한 주권적 거리를 갖는다라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대륙북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당시에. 왜냐? 대륙북이라고 이 대륙북 협정에서 1958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심 200m까지 혹은 너무 그렇게까지 자세하게는 우리 청취자들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맞네요. 하여튼 대륙북 개념이 상당히 모호하게 등장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1969년에 북해 대륙북 사건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독일하고 덴마크하고 네덜란드가 문제된 사건인데 그때 자연적 연장이라는 게 대륙북의 가장 중요한 컨셉이다. 개념이다. 어느 나라에서 그게 쭉 연장됐느냐. 그렇죠. 시작됐느냐. 대륙북이라는 거를 조금 시간이 되면 제가 자연과학적인 얘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거기까지는 안내하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박정희 정권 때 이게 우리 땅이라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말씀하신 대로 어느 땅에서부터 이게 쭉 연장이 돼서 시발점이 어디였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 땅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리상으로는 일본하고 가깝다 하더라도 거리상으로 일본하고 가깝다고 하더라도 그 해저 지형이 한국에서 연장되어 있다. 즉 거기서 나오는 모든 광물 자원들은 결국에는 한국의 영토의 연장 부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한국한테 주권적 권리가 있다라는 논리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건 아니지만 국회 대륙북 사건이라고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사이에서 전 세계가 다 그렇게 통용이 됐다 이거죠. 그렇게 아주 대표적인 판결이 나오면서 국제사회가 그거에 따라서 재편이 되는 해양질서가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제주도하고 한 덩어리로 칠광구가 또 연결돼 있으니까 일본하고는 공교롭게도 보면 해저 지형으로 보면 오키나 앞에서 깊은 해저 골짜기, 해구가 있어갖고 한 600m 된다고 그래요, 깊이가. 딱 끊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본 게 아니고 한국 거야라고 그 당시에는 한국의 일종의 소유권을 인정해줬던 거잖아요. 한국이 법적으로 더 강한 입장이 있었죠. 일본을 상대로 해서. 그래서 한국이 주장하니까 사실 그때 일본이 좀 저자세로 이게 어떻게 일본 오키나가 바로 코앞인데 한국께서 이걸 권한을,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어. 그래서 같이 좀 공동 개발하자고 이제 일종의 제안을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일 공동 개발 협정 이게 그때 맺어진 거죠? 맞습니다. 그때 맺어졌습니다. 74년에 맺어졌습니다. 74년에 맺어져서 발효가 된 건 78년이고 78년이고요. 78년 맺어져서 그때부터는 이게 개발이 한참 막 실질적으로 막 됐었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래서 뭐 석유 나온다고 다들 막 들떠있고 그랬었거든요. 우리나라 사우디아라베처럼 부자 된다고 실제 유엔 가도 나고 그랬었어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연배는 안 되시고요. 그 연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출을 했어요. 주로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일본이 돈도 자금도 많고 기술도 당연히 그때 당시 한국이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기술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주축이 돼서 시출을 하고 탐사를 하고 그랬잖아요. 아니요. 그건 조금 사실관계가 다른데 그 당시에 이미 우리는 69년에 그런 상황이 생기고 나서 70년에 69년 말 70년 초에 해적화물자원개발법을 채택을 하고요. 그게 국내법으로서 발효가 돼서 시행이 됩니다. 그때 이미 7광구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외국계 석유기업들한테 조강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계 석유기업들이 그 이외에 공동개발협정의 개발 과정에서도 참여를 하고 그리고 개발사로서 실제 석유 탐사활동, 불착활동에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7군데를 어쨌든 한국과 일본이 같이 우리가 그러니까 외국계 회사에 조강권을 줘서 외국계 자원탐사회사를 끌어들이긴 했지만 일본과 같이 7곳을 시출을 했다면서요. 그중에 한 3군데서 아주 미량이긴 하지만 석유하고 가스가 나왔다고 해요. 그게 이제 석유공학자분들, 석유산업계에 있는 분들 얘기는 뭐냐면 가스에 흔적이 나왔다라고 얘기하고요. 발견됐다고 보진 않고 이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본이 1986년이에요. 1986년에 갑자기 여기 석유 없다고 해서 일제에다 철수를 해버렸거든요. 느닷없이.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한일 대륙본 공동개발협정이 세부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 50년의 기간이고요. 그 안에 탐사권은 8년을 줬습니다. 개별 기업한테 한국이든 일본이든 다 8년씩 기간을 주고 석유가 진짜 있는 것으로 확정이 되면 개발권은 30년을 줄 수 있도록 각각의 국가가 개별 기업한테 그렇게 됐는데 그 당시 아직 석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8년의 탐사권만 주어진 상태에서 8년 기간이 종료가 된 거죠. 그게 79년부터 87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 그러면 두 번째 탐사 기간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게 새로 8년이 바로 진행하지 않고요. 양국 간에 또 서로 좀 미세하게 조정을 합니다. 그전까지는 한일 대륙본 공동개발 구역에 대해서 9개 소구로 나눠서 탐사를 했다면 이번에는 6개로 나눠서 하고요. 그중에서 2소구하고 4소구에 대해서만 한국 쪽으로는 그 당시 메이저 석유 회사죠. 브리티시 페트럴룸이 우리나라의 조관권자로 참여를 하고요. 2소구, 4소구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시면 못 알아들이시니까 그냥 7광고의 맨 위쪽 부분. 맞습니다. 제주도 아래. 그리고 일본에서도 들어오죠. 그러고 나서 그 당시에 2차 탐사 기간 91년부터인데 실제로 탐사는 하지 않고요. 1차 탐사 때 있었던 자료들만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놀라울 수도 있고 우리한테 불리한 걸 수도 있는데 브리티시 페트럴룸이 2년만 자료 조사를 하고는 광고를 포기하고 나가고요. 이때 우리나라도 지분 참여를 했었고 일본도 당연히 일본도 1대1이니까 50% 지분을 가지고 있었죠. 일본 역시도 지분이 있었는데 그때 서로 간에 합의해서 빨리 이거는 끝내버리자라고 해서 93년에 8년이 안 됐는데도 종결을 시켜버립니다. 이게 혹자는 그러면 결국에는 해당 지역에 석유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런 반증 아니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사실 석유 업계의 생리를 모르시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당시 메이저 석유 회사인 브리티시 페트럴룸이 봤을 때 60년도에 상당히 좋은 석유가 있는 매장지라고 하는 보고서가 있어서 한번 자기네들이 자료를 보니까 자기네들이 엄청나게 이익을 남길 정도의 구역은 아니다라고 해서 2년 만에 탐사권을 포기하고 나간 그런 걸로 보는 게 맞는 해석이라고 석유 업계라든가 자연과학자분들은 이야기를 하시죠. 그 당시에 80년대 말 이때의 기술과 탐사 기술이나 이런 거하고 지금하고는 사실 비교가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한국에서는 지금도 계속 거기 해보자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여기 석유 없다, 경제성 없다 라고 주장해서 지금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조약이 한일공동개발협정조약이 지금 와서 보면 우리한테 족쇄가 된 게 한국과 일본 양국이 동시에 다 같이 합의하고 참여해야만이 거기를 탐사든 시추든 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단독으로는 못 들어가고 일본이 동의를 해줘야만 되는데 일본은 동의를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런 셈이죠.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일본은 그 이후에 우리는 먼저 우리나라 국내법을 만들고 한일 대륙공동개발협정을 체결했지만 일본은 그 이후에 협정 체결하고 나서 한일 대륙공동개발구역만 다루는 특별법을 따로 채택합니다. 이 특별법에 따르면 민간기업이, 그건 일본 국내법인이어야만 돼요. 일본 국내법인이 조강권을 신청해야 된다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일본이 표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조강권 신청 기업이 없다. 그래서 우리 일본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지만 해양법 학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이후에 해양에 관한 국제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판례들이 일본에게 좀 더 유리하게 변경되었다. 일본이 그걸 눈치를 채고 탐사를 하지 않는 것이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해양법이 바뀌는 게 1980년대 이후에 200회로는 베타적 경제수역이니 이런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면서 그렇죠. 이게 옛날에는 그전까지는 이게 우리 칠광과 우리 땅이라고 주장했을 때는 근거가 어느 지역에서 그게 어느 나라에서 쭉 유래됐느냐라고 그거로 근거로 해서 교통정리를 해줬는데 새로운 해양법으로 따지면 복잡하니까 그냥 중간으로 나누자.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82년도 유엔해양법 협약이 채택되면서 대륙붕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려주는데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그중에 하나가 200회리 기준인데 적어도 모든 국가들이 200회리까지는 대륙붕을 갖는다라고 규정을 해줬습니다. 200회리라면 사실 몇 킬로인지 잘 모릅니다. 한 400킬로 가까이 되는 거죠? 한 370킬로? 한 360 가까이 된다고 봐야죠. 320 정도 된다고 봐야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하고 일본 사이에 해안에서 해안까지의 길이가 400킬리가 훨씬 안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일본도 자연적 연장 이론에 따르면 대륙붕을 가질 수 없거나 상당히 짧게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일본이나 우리나 똑같은 입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양국 사이의 경계를 확정한다면 중간선이 상당히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많아졌고 실제 판례도 그 이후에 그리고 현재까지 그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만약 중간선으로 나눈다면 그 7관구가 어디 일본 소유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국과 일본의 입장 차이가 있는데 일본은 그래도 우리나라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중간선에 따르더라고 하더라도 그게 우리나라 입장이고 일본의 입장은 전부다.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전부 다 자기네 거라고 일본 소유로 들어간다고? 일본의 대륙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일본이 한일 공동개발 조약이 맺어진 게 1978년이고 50년간만 딱 유효한 조약이었으니까 2028년 그러니까 6년 뒤면 조약 끝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때 되면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의 속셈은 저거 다 일본이 혼자 먹을 수 있다. 이 생각을 갖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본 학자들 역시 자기들이 이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연장할 이유는 없다. 현재 해양법 질서를 봤을 때라는 글들을 근래에 많이 내고 있죠. 제가 이걸 일본의 속셈이 일본이 표면적으로는 여기 자원이 석유 없어서 우리는 안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한국도 하지 마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그걸 일본의 속셈을 확신하는 거는 제가 2009년도에 일본의 경제산업성, 석유탐사나 이런 걸 주관하는 경제산업성 관리를 고위공무원을 인터뷰를 그때 했었거든요. 그때 다큐멘터리를 취재하면서.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저희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일본은 여기 자원이 없다고,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지금 안 하겠다고 한 거 인정한다. 그럼 한국이 모든 개발 비용을 돈을 다 대고 해서 만약에서 나오면 그때 협정에 따라서 반반씩 일본하고 나누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그 경제산업성 관리가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조약은 조약이다. 한국이 혼자 개발할 수 없다. 그 말을, 그 인터뷰를 듣고 그게 저희 방송에도 나갔거든요. 그 인터뷰를 듣고 일본의 속셈은 확실하구나. 시간을 흘려서 한국하고 나눌 필요 없이 혼자 다 먹겠다는 속셈이구만. 저는 그때 확신을 가졌거든요. 그럼 이게 2028년 6월 22일이 딱 50년째 되는 날인데 그때 6년 남았는데 그때 3년 전에도 이게 통보하게 돼 있다면서요, 원래는. 협정의 정확한 내용은 50년이 되는 때부터는 언제든지 일방이 종료할 수 있다고요. 그러려면 3년 전에 통보해야지만 3년 후에 협정이 종료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3년간 준비 기간을 주는 거군요. 마음의 준비 기간. 만약에 실제 거기에 투자한 기업들이 있다든가 장비가 설치되어 있다거나 한다면 그런 것들을 철거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기업들이 참여했다면 기업들이 참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정리해도 해야 되니까 협정 체결 당시에 3년 동안, 3년 전에 미리 사전에 통보하면 그 외에 협정이 종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해놨죠. 3년 전이면 2025년 6월 22일이잖아요. 맞습니다. 2025년 6월 22일이면 일본은 그럼 이거 협정 종료하겠다. 이렇게 한국 정부에 통보를 해올까요? 지금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아니냐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한일 관계가 워낙 다인나믹해서 그때 당시에 어떤 정치적 동인이 생겨서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로서는 그것을 반드시 좀 노려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건 만약의 경우입니다. 일본이 만약 협정을 연장하지 않고 그냥 종료시키겠다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과정으로 가게 되는 겁니까? 3년 뒤에 협정이 종료가 되는 거죠. 종료가 되면은? 그럼 거기는 그냥 무주공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국이 주장하는 대륙풍에 대한 권한과 일본이 주장하는 대륙풍의 권한이 중첩하는 수역이 됩니다. 중첩된다면은 누구나 가서 그냥 막 들어가서 그럼 한국이 그럼 그때 되면 먼저 들어가서 우리 개발할래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판례들이 좀 나와 있고요. 판례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탄성파 탐사는 물리적 변화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계가 획정이 안 된 권한이 중첩되는 수역에서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물리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굴착 및 이용 행위는 불가능하다라는 취지로 판례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그때 당시에도 일본에 가서 인터뷰를 했을 때 일본에서는 2028년 이 협정이 종료가 되면은 국제재판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한국도 그 재판 결과에 따라야 된다. 일본의 해양정책본부에서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일본에서는 국제재판으로 이걸 갖고 가서 경계면을 갖다가 확실히 확정 짓겠다. 중간선으로는 나눠서라는 의도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본이 우리한테 제안을 그렇게 한다면 충분히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이 종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서 규율이 될 거고요.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서 규율이 되면은 일본한테 다 주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 경우에는 권원이 상호 간의 대륙풍에 관한 주장이 중첩되는 수형이기 때문에 경계획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재판을 하자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느냐인데 아주 간단하게만 법률을 많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너무 어려워지면 안 되니까...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지금 현재 유엔 해양법 체제 내에서 우리는 해양경계획정하자고 했을 때 우리는 재판을... 그거는 재판 가지 않을래라고 이미 선언을 좀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간에는 해양경계획정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소홀을 제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재판에 가지 않고요. 우리가 그런 어떤 유예를 선언했지만 일본이 그렇게 주장한다면 우리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동의를 해줘야지만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국제재판이 개시됩니다. 그러면 일본은 예를 들어서 여기를 종료를 지금 공동개발을 안 하고 한국에서 심지어는 돈을 다 댄다고 해도 거부하는 입장인데 2028년에 이게 공동개발 협정이 종료가 되더라도 일본은 혼자서 개발하거나 이럴 수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네. 일본도 혼자서는 개발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럼 왜 지금 이걸 같이 한국하고 같이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아주 냉철하게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일본이라고 상정하고 놓고 봤을 때 공동개발 협정 체제에 있는 것보다는 공동개발 협정 체제가 종료된 상태로 있는 게 본인에게 유리하죠. 왜 유리하죠? 왜냐하면 협정 체결 당시에는 한국의 입장이 우세했거든요. 자연적 연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에게 공동개발 협정 체결하자라고 제안을 해서 공동개발 협정이 체결된 거고요. 지금 입장에 따르면 일본은 생각하기를 일본의 입장이 우세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새로 협상을 하거나 할 경우에 일본에게 더 유리하게 협상이 만들어지거나 경계획정이 되거나 한다고 일본은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협정이 종료한 다음에 자기네들이 그 이후에 협정이 없어진 상태로 자기가 한국을 상대로 여러 가지 협상을 제기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계산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은 좀 말이 어려운데 일본 혼자 이걸 다 독차지하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본은 혼자 독차지하겠다는 생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외교라는 것도 국제 질서라는 것도 상대방이 있는 거기 때문에 혼자 독차지한다고 독차지할 수 없고요. 하지만 법적으로 자기가 얼마나 더 우위에 서 있느냐 그거는 충분히 비교적으로 판단할 수 있죠. 협정이 종료되는 게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협정이 종료되고 그럼 새로 그렇게 협정을 맺는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협정을 체결 안 해도 현재 협정이 종료된 상태로 있는 게 자기들한테는 유리하죠. 아니 종료되면 아무것도 못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지만 한국도 아무것도 못하고. 아니 그럼 일본은 득이 되는 게 뭐예요? 일본이 득이 되는 거는 공동개발협정 체제 자체가 존재하고 있는 게 자기한테는 불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74년에 협정이 체결되고요. 우리는 바로 비준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4년이나 걸려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해양법 질서가 일본에게 유리하게 바뀌고 있는데라는 걸 감지를 해서 일본 내부에서도 왜 그런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하고 않느냐는 비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다음 1978년에도. 그랬던 상황이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공동개발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2028년에 공동개발협정 조약이 없어진 상태가 일본한테는 어쨌든 유리하다. 그럼 지금 또 한 가지 변수가 중국이 지금 여기 또 중국도 숟가락을 얹기 시작했잖아요. 예. 중국도 여기를 자기 땅이라고 지금 자기 권한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중국은 어떻게 해서 그런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뭔가요? 일단 첫 번째로는 자연적 연장이죠.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선사시대에는 한국하고 중국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 이야기는 대륙풍을 똑같이 공유한다는 얘기거든요. 대륙풍의 자연적 연장은 한국하고 중국 해안에서 공이 일본을 향해서 연장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은 그거를 첫 번째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은 절대 중간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중간선을 이야기하는 순간 자기네 나라 앞바다를 막고 있는 일본의 오키나와 열도, 대만, 남중해 많은 섬들이 자기한테는 불리하게 작동을 할 거기 때문에 중간선을 주장하지 않고 형평의 원칙을 주장합니다. 따라서 한국하고 중국 사이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중간선을 생각해서 한일 대륙품 공동개발 구역을 설정했지만 중국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죠. 협정을 체결할 때부터, 발효 74년 때부터 중국, 그 당시에는 저희가 중공이라고 불렀는데요. 중공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성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대륙품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도 중공이죠. 그 당시에는 중공이 자기 대륙품이라고 여기를 갖다 주장했었지만 그 당시의 중공의 국력과, 지금의 중국의 국력과는 사실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도 중공이라서 그냥 무시하고 한국하고 일본 간에 그냥 여기 우리과하고 공동개발 협정을 맺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 중국이 이 협정이 깨지기만을, 2028년에 깨지기만을 호시탐탐 지금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게 봐야죠. 분명히 2028년 6월 20일 날 여기가 협정이 종료가 되면 중국은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그냥 들어오지 않고 군함을 앞세워서 들어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자원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잖아요. 한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중국 입장에서는. 여기가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위치란 말이에요. 일단 군함을 앞세우고 들어온다는 표현은 너무 호전적이고. 군함을 앞세우고 들어온다는 얘기는 결국엔 전쟁하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고요. 중국이 그런데 여러 다른 수역들에서 진취적으로 내지는 공세적으로 해양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원조사 활동도 상당히 많이 벌이고 있는데 한일 대륙분 공동개발 구역에서는 그래도 중국이 한국하고 일본 사이 체결한 협정을 사실상은 존중해 줍니다. 법적으로 따지자면 조약은 당사국만 구성하기 때문에 중국은 우리는 조약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자기네 대륙분이라고 계속 자기네 대륙분 침해했다고 얘기하니까. 그렇지만 사실상 해양탐사선을 마음대로 보낸다든가 자원조사선을 마음대로 보낸다든가 하는 활동은 한일 대륙분 공동개발 구역에서만큼은 상당히 자제하고 있는 실정이 맞습니다. 중국이. 그러면 한국과 일본의 조약이 협정이 깨진다 하더라도 일본이 혼자서 이걸 갖다 개발하거나 그러기에는 부담스러운 게 중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정말 중국과 한판 승부를 벌여야 되는데 한국은 몰라도 중국은 정말 부담스럽고 일본 입장에서. 그러면 한국과 일본, 중국 이 세 나라가 공교롭게 그 중간에 위치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세 나라가 공동이 같이 개발해서 3등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가능하죠.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한국하고 중국, 일본이 공이 세 나라가 모여서 조약 공동개발 협정을 체결하고 이 구역을 세 나라가 사이좋게 공동개발하겠다.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과연 현재 이 시점에 국제정세 돌아가는 걸 봤을 때 세 국가가 공동개발 협정을 체결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협정이 종료된 상태로 28년 후에 갈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중국은 그 부분을 상당히 많이 노리겠죠. 왜냐하면 이전에 비해서 자기 자신의 국력은 나날이, 해양력은 나날이, 해군역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게 중국이기 때문에 갈수록 자기에게 유리하게 국제정세가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한 가지 시나리오는 이게 사실 최악의 시나리오일 것 같은데 일본 입장에서 한국과는 어차피 2028년 6년 뒤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국제적인 정세나 국제해양법으로 봐서도 일본한테 유리하다. 한국은 배제하고 그렇지만 중국하고는 버거우니 한국을 배제하고 중국과 일본 간의 공동 개발 구역으로 체결하고 중국과 일본이 반반씩 나누자 개발해서 이럴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저는 그 시나리오가 가장 우려스러운데 지금 중국을 상대로 해서는 일단 생각해야 되는 게 2008년에 중국하고 일본이 공동 개발을 하자고 상호간에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7광구 바로 옆에다가 설정을 해뒀어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중일 공동 개발 구역을. 네, 맞습니다. 한 1km도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얘기하면 사실 7광구에는 일본 입장이 여기 석유 없으니까 파봤자 돈만 낭비하는 거야라고 했는데 중국하고는 7광구 바로 옆쪽에다가 한 1km 떨어진 데다가 같이 석유 개발하자고 중국을 읍소에서 그야말로 계속 설득해서 설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고 보면 참 일본의 이중성은 이율배반적이죠. 상당히 이율배반적이죠. 조금만 수정을 하자면 일본은 공식적인 입장이 참여하는 기업이 없다. 한 1대로 본 공동 개발 구역 내에 탐사나 개발을 하겠다고 조강권을 신청한 국가가 없다라는 게 자기들의 공식 입장이고 그건 그냥 핑계라니까요. 그건 핑계입니다. 어쨌든 핑계일지라도 공식 입장. 실제로 한국 정부에서 일본에서 그런 민간 기업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 2년 전에 그 제안까지도 했었어요. 한국의 기업이 그럼 일본의 조강권자로 들어가겠다. 석유공사나 아니면 포스코나 민간 기업들이 그런 제안까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2년 전에 우리가 일본을 상대로 해서 그런 협상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2020년에 실제로 제안을 하진 않고 일본이 어쨌든 이게 핑계니 한국의 회사들이 일본 정부에 조강권을 신청하는 거로 우리가 일본을 대신해서 여기 7광구에 석유 개발하겠다라고 그 회사로다가 그리고 돈을 대겠다라고 그런 제안을 하자고 그때 논의가 있었어요. 그런 정도였으니까 일본은 사실 이거는 핑계라는 게 거의 확신한 것 같고 조강권자가 안 나온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면피용으로라도 그런 상황이고 2008년에 체결한 중일 간의 공동 개발 구역은 우리가 중국하고 앞으로 공동 개발을 실제 여기서 하자고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사이는 배치되는 건 없다고 형식적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중국, 일본이. 일본이 그걸 우리나라를 상대로 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추재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기자님께서 잘 적절히 지적하신 대로 그건 면피용이죠. 같이 1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구역에서 한 구역에서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사실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중국을 상대로 해서는 시진핑 주석을 만날 때마다 타개한 아베 전 총리가 계속해서 공동 개발하자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정상위자로 계속 올렸거든요. 계속 올렸습니다. 중일 간에. 네, 맞습니다. 계속 일본이 그냥 매달렸거든요. 맞습니다. 중국은 콧방귀도 안 끼고. 중국이 받아낸 줬어요. 그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공동 성명을 발표하면서 양국이 앞으로 그걸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얘기는 매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하는 거잖아요. 실행은 안 하고.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매달리니까 카드가 되는 거죠. 외교라는 게 그렇습니다. 누가 자기한테 와서 무엇을 요구하는 상황인 거냐. 그러면 그거를 받아주면서 자기는 다른 카드를 들이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 사회의 한일 대륙 공동 개발 구역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협정이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강자예요. 일본이 약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일본은 면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게 종료되는 순간 자세가 역전되죠. 일본이 강자가 됩니다. 이 상황에서. 왜냐하면 중간선을 기준으로 해서 경계획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한일 대륙 공동 개발 구역이 다 중간선을 기준으로 해서 일본 쪽 해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공동 개발이 되더라도 한국이 더 많은 걸 무언가를 리턴으로, 보답으로 뭔가를 주어줘야만 공동 개발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까 중일 공동 개발 구역 설정된 거, JDG 7광구 바로 옆에다가 설정해놓은 거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여기가 7광구에 왜 석유가 있다고 저는 보냐면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중국의 해상 유전이 7광구 서쪽, 중국 해역 쪽으로 한 4개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잖아요. 그게 상하이로다가 해저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천연가스와 석유를 계속 공급하고 있거든요. 물론 중국 정부가 거기서 얼마나 매장량이 되는지 발표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해저 파이프라인으로 이렇게 쭉 연결돼서 상하이로 공급하는 거 보면 매장량이 꽤 될 거다라고 수정만 하는 건데 사실 일본하고 중국하고 공동 개발 구역 맺은 그 부분이 중국이 여기도 개발하겠다고 다섯 번째 유전을 뚫어버리니까 일본이 거긴 7광구하고 너무 가깝다, 다 빨려 들어간다, 그러니 거기는 안 돼, 라고 해서 중국하고 일본하고는 같이 하자, 하고 일단 협정만 맺어놓은 거잖아요. 그러고 보면 그런 면에서는 7광구 그 지역도 실제로 바로 옆에서 중국의 해상 유전들이 가동되고 있으니까 4개나, 그리고 다섯 번째가 바로 코앞에서 뚫으려고 했었으니까 여기가 가능성도 있겠구나. 매장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차치하고라도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앞으로 이게 2025년에 3년 뒤에는 일본이 한국한테 통보할 가능성이 높아요. 종료시키겠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 재판도 우리는 좀 염두에 둬야 되는데 일종의 실적이랄까? 그럼 우리가 유리하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재판으로 갈 경우에 우리가 재판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일본한테 공동개발협정을 이행하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일본이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고 그렇게 통보를 해야죠. 그게 일종의 실적이 되는 거군요. 중요하죠. 2년 전에 실제로 그래서 2020년도 1월에 한국 정부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겠다고 일본에다가 통보를 했거든요. 우린 들어가겠다. 그러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쪽에 같이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한국 정부는 한국 석유공사가 조광권자, 석유 개발 사업자로다가 우리 대표 선수로 보낼 테니 일본도 좀 보내라고 일본 외무성에 통보를 했었거든요. 2년 전에. 그런데 일본에서 그거 무시했거든요. 처음에는 한 무시하다가 2020년 1월에 우리가 일본 외무성에 통보를 했는데 일본도 빨리 지정해달라고 우리 더 못 기다리겠다고. 그런데 외무성에서 계속 무시하다가 2020년 5월에 통보가 오긴 왔대요. 계속 무시하면 나중에 일본 입장에서도 이게 나중에 재판 가면 불리해질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좀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와서 그러면 화상회의로라도 하자. 일단은 한국이 왜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건지 우리가 일본 정부에 설명을 할 테니 그 설명이나 듣고서는 그럼 일본이 무시를 하든 말든가 합시다 했는데 화상회의를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입국이 금지됐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화상회의로 하자고 했더니만 일본에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어떻게 화상회의로 하느냐.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지라고 해서 그러면 한국 정부가 다시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대표단이 관리들이 가서 일본 입국 심사대 통과하지 않겠다. 대신 공항 내에 방만 하나 마련해 주면 거기서 일단 협의를 하자.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실적을 쌓아야 되니까. 그랬더니 일본이 뭐가 그렇게 급하냐. 우리 지금 또 코로나도 그렇고 그 당시 일본 학예올림픽도 있었잖아요. 올림픽도 지금 이거 연기하려고 해서 지금 코가 석자다. 올림픽이나 끝나고 나서 좀 얘기를 하자. 그렇게 계속 질질 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본이 계속 축구를 말하면 침대 축구를 하는 거구만. 맞습니다.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 이외에 진척이 없고 또 정권도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렇지만 어쨌든 그것도 하나의 실적으로다가 충분히 남긴 남았을 것 같아요. 그럼 중요한 거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외교 공안을 하나하나 잘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한테 실적이 되고요. 정확하게 우리가 일본이 우리 한일대로 본 공동 개발을 하는데 협조하지 않으면 이거는 불이행이고 이거는 조약 위반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외교 공안으로 보내놔야 됩니다. 외교부에서? 나중에 보내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제가 이제 우리 외교부에도 사실 제가 우리 외교부가 이 일에 대해서 지금 적극성이 있느냐 매우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도 외교부에서 좀 나와달라. 제가 외교부에 좀 요청을 했거든요.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중간에 한 5분이라도 되니까 우리 외교 전략이 어떤 건지. 물론 양국 간에 상대가 있는 외교니까 비밀 보완도 있을 거예요. 말할 수 있는 부분만 많은 한국 국민들이 지금 불안, 이거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으니 전화 연결이라도 한 5분이라서 좀 합시다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외교부가 아무 할 일을 지금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10월에 이거 관련해서 국회에서 조그만 세미나가 한 번 열렸었거든요. 이 7관구 문제,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한테는 불리하고 일본한테 유리해지는 건데 어떻게 전략을 짜야겠느냐. 그때 외교부에서도 한 사람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외교부가 지금 어떤 전략이 있는 거냐. 관계 부처와 상의해서 대책을 좀 수립하겠다. 아니, 대책 수립은 40년째잖아요. 40년 동안 대책만 수립하나. 그런데 제가 그때 놀랐던 게 국회에서 세미나가 열렸었잖아요. 최 교수님은 거기 참관을 안 하셨지만 일본의 기자가 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일본 교도통신 기자가 와 있어서 아니, 여길 어떻게 왔느냐 그랬더니 이거 일본에도 매우 중요한 뉴스라서 와서 한국말도 잘하더라고요. 일본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정말 계획이 다 있구나라고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일본은 사실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외교부에서 이걸 핸들링하고 있는데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일본 쪽에 아는 정본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하나 접한 사실은 이런 쪽에 대해서 정치, 국제정치 하시는 분들께 좀 자문을 구해봤더니 일본의 유력 정치인들이나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 한일 간의 공동개발 조약, 협정이 체결되어 있다는 것도 잘 모른다고 했었습니다. 그게 한 4, 5년 전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기자가 올 정도였다면 일본 내부에서도 이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중요도가 올라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만큼은 우리가 어느 정도 성공한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죠. 좀 더 일본에서도 이게 중요하게 인식이 돼서 문제가 있다는 게 확산이 돼야 되고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이게 해법으로 남은 시간이 2025년이면 3년 남았는데 그 안에 뭔가 획기적인 돌파구가 있어야 되는데 조만간 한일 간의 외교관계도 그동안은 좀 서로 좋지가 않았는데 지금 현재 정부는 일본과 하여튼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정상회담도 조만간 진짜 정상회담도 있을 테고 이때 이 의제를 지금 외교부에서 이렇게 다룰 게 아니고 외교부 별로 의지도 없으니 한일 간의 정상회담 의제로 격상시키는 건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게 이 문제가 부처 차원에서는 결정 내리기가 상당히 힘든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본에서 저렇게 복지부동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한 부처 외교부만으로는 사실상 이것을 움직이기가 힘들고 그렇다면 정상회담 의제로 올렸을 경우에는 이게 의제가 됐다는 얘기는 협의했지만 결과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는 못하거든요. 그렇게 결과가 나오면 도대체 왜 맞느냐는 그런 비난이 일 거기 때문에 의제로 올린다는 얘기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합의점이 도출되고 뭔가 진전된 태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니까 정상회담 의제로 올리면 상당히 우리한테는 유리한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정상회담 의제로 올릴 수 있느냐? 일본이 받아주겠느냐? 그만큼 이게 외교 현안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한일 간에는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중에 이게 어느 정도 순위에 있느냐? 우리한테 어느 정도의 순위에 있느냐? 일본한테 어느 정도 순위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걸 계속해서 올려가면서 일본한테 요구를 해야지만 일본도 자기 내에서 외교 간에 해결해야 될 순위의 문제로서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게 일본이 안 받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후위를 위해서 이게 우리의 실적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이런 노력을 뭔가 했다. 그런데 이게 외교 공안으로 남는 게 아니라 정상회담 의제를 뭘로 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추후에 공개되는 것들은 제가 사실 그렇게 못 봤어요. 그렇군요. 사실 이게 정상회담 의제로 격상이 돼야만 해결이 된다고 제가 보는 게 중국하고 일본도 결국은 중국, 일본 정상회담 의제로 격상되면서 중일 공동 개발 구역이 협의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한일 간에도 사실 이게 모릅니다.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몰라요. 칠광구라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시끄러워져야만이 이게 나중에 혹시 재판으로 간다 하더라도 국제재판으로 간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단 1%라도 좀 유리해지는 거잖아요. 국제재판이 여론에 저기를 업을 것이냐는 조금 미지수이긴 하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협상을 할 때 우리 내부에서 어떠한 여론이 있느냐는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여론을 무시하고 우리가 외교적인 정책의 우선순위를 전할 수는 없거든요. 국내에서 어떠한 여론이 있느냐, 어떠한 것이 우리 한일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높은 순위에 있는 것일수록 외교 실무에 계시는 분들도 그거를 가장 먼저 다룰 수밖에 없겠죠. 그런 거에 비해서는 현재 한일 대륙공동개발 구형 문제는 그렇게 많은 외교적 우선성이 있는 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고요. 제가 만나본 분들은 외교부에서도 국제법을 하시는 분들을 주로 만나는데 그분들은 상당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홍상훈 기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들을 다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해양법이라든가 국제부 학자분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인식은 하고 계신데 이게 외교부의 수뇌부, 대통령실까지도 그렇게까지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에서는 그쪽에서는 관심이 없어 합니다. 외교부나 대통령실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한일 간의 문제가 위안부 문제나 강제동역 배상 문제나 중요합니다. 물론. 그런데 그거는 사실 다 과거의 문제거든요. 과거의 역사 문제잖아요. 이거는 우리 한국하고 일본 아들, 딸, 미래 세대의 문제잖아요. 한일 간의 현안 중에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현안이 뭐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사실 일단 가장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걸 많이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정부가 국민들 여론에 등 떠밀려서라도 어떤 좀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뭔가 일을 하지 않을 거냐.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이 좀 많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지연 제주도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는 유튜브로 경제쇼 플러스 업로드 됩니다. 이번 주에는 최백훈 경제학과 교수와 FTX 파산 후폭풍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 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quando Battle ho çu 플러스 업로드됩니다. Q2 Q5 inction